필리프 솔레르스 필리프 솔레르스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이다. 본명은 필리프 주하여 이며 필명으로 필리프 디아망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설, 에세이, 전기 등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저술과 예리한 비판력으로 프랑스 문화의 대변자로 일컬어지며 20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의 대문호로 꼽힌다. 1960년 전익에 간지 텔켈을 창간하여 이를 중심으로 롤랑바르트, 자크데리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미셸 푸코, 피에르 기요타 등과 함께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을 알리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로트레아몽, 단테, 앙토넥 아르토, 조르주 바타요, 제임스 조이스 등과 같이 그 당시 유명한 작가로부터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작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며, 텔켈, 지를 다양한 사상과 새로운 이론, 지식의 발표 매체로 이끈다. 1983년 텔켈, 지폐관에 이어 같은 해에 개간 문예총서, 랑피니, 를 창간한다. 1967년에 불가리아 출신의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 기호학자, 저술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결혼한다. 필리프 솔레르스는 1957년 문예지 에크리르의 그의 첫 글, 도전, 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한다. 다음해 그는 천여작 소설, 기묘한 고독, 으로 프랑스와 모리아크와 루이 아라공의 격찬을 받으며 이략 프랑스 문단의 별로 떠오른다. 그 후, 전통적인 소설 기법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 누벨 에크리티르를 시도함으로써 1961년에는 누보로망적 작품의 소설, 공원, 으로 메디치상을 수상한다. 일찍이 중국 문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필리프 솔레르스는 중국어를 연구, 습득하여 한자를 통해 표어문자의 논리를 응용한다. 극, 은 체스보드와 역경의 구조를 바탕으로 삼은 64개의 절로 구축, 지필되었으며 이후, 수, 또한 전의적인 실험 방식으로 쓰였다.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의 영향을 받아 지필했다는 법, 은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무의식 세계의 탐구를 통해 언어적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그의 문학은 구조 해체의 경향을 띈 스타일로 진화한다. 또한, 종교 문서에서 볼 수 있는 운율에 매료된 솔레르스는 H에서 문장 부호가 없는 글을 통해 표현을 해방하는 실험을 전개한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설, 낙원아이, 과, 낙원이, 은 해설자가 음유시인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야기를 읊는 형식을 갖고 언어유희, 신조어, 오자, 어형 변화, 연달아 쓰기, 복합어 등을 자유로이 사용함으로 우습광스럽고도 몽환적 감성을 유도하며 문체는 교양곡의 박자를 따른 듯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셀린, 폴 모란과 미국의 데무노 포크노, 해밍웨이, 헨리 밀러, 윌리엄 S, 버로스, 케루학, 부코스키 그리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솔레르스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여자들, 을 출간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컷업 기법으로 문장의 우연성을 부과하고 내면 세계를 철저히 비추어낸다. 솔레르스는 소설 외에도 예술사 에세이를 비롯하여 문학평론, 전기, 탐방기 등을 다수 지필한다. 문학에서는 18세기 프랑스 문학은 물론 단테, 사드, 로트레아몽, 프로스트, 장준해, 타프카 등을 독창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원료를 재조명하며 음악은 물론 미술사에서도 베네치아파 화가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18세기 프랑스 회화, 인상주의 및 미국의 현대미술까지 종교학, 철학, 역사, 사회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 분석함으로 현대비평의 새로운 흐름을 구축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